오후 1시에 출근하시라고 하던데. 습관 들여야지. 남들 출근하는 시간에 출근하는 거. 이 중에 뭐 해 볼까? 아... 뭐 있고 싶으신데요? 어? 내가 있고 싶은 건 여기 없지. 그럼 어디 있는데요? 여기. 아, 첫 출근 날은 인상을 팍 심어주게. 이런 거 아니면. 아, 이런 거 입어서 내리에 그냥 딱. 박아줘야 되는데. 그럼 그거 입으세요. 회사 온답게 입어야 한다며. 상무님. 나? 오늘부터는 상무잖아요. 아, 그러네. 상무님은 상무님다울 때가 제일 보기 좋아요. 실패는 복수할 수 있어도 성공은 복수할 수 없는 법이니까. 강한나답게. 시작부터 그렇게 가시죠. 그럴까? 할아버지. 나 어때? 놀러 가니? 야, 노래 오늘 첫 출근이라고 하지 않았어? 응. 그래서 신경 좀 썼어. 아, 긴데. 그 이몬들 입는 그런 옷 뭐 안 입었니? 내가 왜 머슴들 옷을 입어? 나답게 하려고. 죽이 되든 밥이 되든. 야, 첫날부터 말이 그게 머이가. 넌 나 닮아서 죽 될 일 없어야 걸음. 할아버지. 응. 힘들어도 죽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. 머이가? 내가 대한민국 1등이 아니라 세계는 쯤 오바고. 아시아 1등 만들어 줄 테니까. 포부한 분 좋다, 야. 갈게. 그래. 실패하면 사기꾼이고 성공하면 포부가 큰거지. 인생은 다 결과론이니까. 어라. 잘해 칠레레 거려도 좀 알아?